안녕하세요 여러분 보은입니다 오늘은 저희의 설날 첫 휴가 날이고요 오늘 나갈 예정이기 때문에 준비를 모두 마쳤습니다 저 얼굴 좀 보였죠? 그 이유는 오늘 늦잠을 잤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제 씻고 화장까지 다 했으니까 옷을 갈아입을 건데요 준비를 다 하고 만나요 짠 저는 밥을 먹으러 왔는데 너무 배고파요 오늘은 초밥을 먹으러 왔어요 짜잔 수은이도 많아요 짜잔 연자는 신발도 샀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밥 먹고 쇼핑도 하고 놀다가 집에 도착을 했는데요 제가 또 집순이잖아요 집에서 뭘 하고 노는지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짜잔 저는 옷도 갈아입고 모든 세팅을 마치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귤 그리고 물 에어팟 아이패드 이렇게 있으면 저는 침대에서 24시간도 있을 수 있답니다 진짜 맛있어 오늘은 휴가 이틀째 저는 다시 씻고 왔습니다 오늘은 휴가 마지막 날 저는 준비를 모두 마치고 회사로 출근을 하러 갑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연습실 회사에 도착을 했고요 오늘은 보컬 연습을 좀 하려고 보컬실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이제 연습실 회사에 도착을 했고요 오늘은 보컬 연습을 좀 하려고 보컬실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b